이코노미 코멘트 시간입니다. KF 투자 정권에 최현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돼 있습니다. 최현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지금 미국 중심은 하락을 하고 있고 유가는 벌써 100달러로 넘어섰습니다. 어떤 전략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주요 지역 공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특히나 중간중간에 외교적 협상 가능성도 있긴 했습니다만 회담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된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러시아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상 전면전 이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미국과 영국, EU 등 서방 국가들이 결국에는 경제 제재 조치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원자재, 유가라든가 천연가스를 비롯한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의 하방, 압력을 높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주말 아시겠지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폐출시키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는 등 자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를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단기에 지정적 리스크가 완화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어떤 매수 전략을 짜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지정적 리스크,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 이전에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는 4일에 미국의 2월 고용지표 프리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미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2월 고용지표가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1월 달, 지난 1월 달에 고용이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연준이 사실상 고용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 고용지표도 현재의 회복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좀 진정되고 있고 또 일부 고용시장에서 이탈했던 그런 경제활동 인구들이 다시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월 고용이 46만 명대, 2월에는 40만 명 초반에 신규 고용 증가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구인난을 타기하기 위해서 인급 인상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용시장의 회복세는 2월에도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미 있게 보는 것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추가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실업률이 떨어지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고용시장 여권 자체가 상당히 타이트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월에 금리 인상 포기 문제일 뿐 3월 달부터 금리 인상이 단행될 거다라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2월 고용지표 예상치를 크게 밑돌지 않은 부진한 흐름이 아니라면 3월의 금리 인상의 명분 혹은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정학적 위스크 때문에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단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중국도 제조업 지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에 이런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긴 했었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지금 중국 경기가 지난해 연간으로만 보면 성장률이 정부의 목표치 6%를 크게 상위하는 8%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의 모멘텀 자체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추세였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중국의 제조업 경기, 서비스업 경기, 그리고 중국의 소비의 모멘텀이 상당히 둔화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중국이 긴축을 풀어주는 소폭, 지진율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져갔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주 주말부터 전인대가 열릴 예정인데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 설정, 그리고 경기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 발표에 관심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경제 성장률 목표치 같은 경우는 기존 6% 이상보다는 하향 조정되면서 5% 이상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력한 코로나 대응책, 완전한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가 냉각되는 속도가 기타 주요국들보다 냉각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강도, 수위 조절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인민은행의 탄력적인 유동성 공급, 또 부동산 규제의 추가적인 완화 이런 것들이 논의되면서 경기 하락 리스크를 제어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연내 혹은 상반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네, 경기 하락의 제어에 대한 정책 기대감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현재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일단은 불확실성이 높은 구간임에는 틀림없어 보이고요. 지증 확대 리스크를 사실상 전개 양상이라는 것을 예단하면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방 국가들의 아마 경제 제재 수위도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시장이 중간중간 반등을 하긴 합니다만 반등폭 자체도 크지 않고 반등 구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월 15, 16일에 미국 FOMC 회의가 열리기 이전까지는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유지될 수밖에 없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것은 OCPP, 빅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는 점에서 시장이 3월 FOMC 회의에서 추가적인 매파적인 스탠스가 확인되지 않으면 안도렐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이전까지는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보수적 접근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금융이라든가 유틸 그리고 인플레이션 가격 전가가 가능한 음식료 업종에 한해서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건 저변동성 위주의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 FOMC 이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을 주문을 해주셨고 저변동성 위주의 종목에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